한발에서도 막대결을 치르는 만큼 오늘 불꽃 튀는 페인트존에서의 전쟁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KT 시티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아시아코토 형기 때 데이블 일대폰소 선수의 아버지 데니 일대폰소 필리핀 농구의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시티 행사 한 번에 잘 듣고 싶었습니다. 필리핀의 농구 인기가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인기가 많고요. 정말 훌륭한 아들과 같이 이렇게 KBL을 찾아서 정말 반갑네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농구 영웅이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내셔널 유니버시티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왕팀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 1쿼터 홈팀 KT의 성공부터